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차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점을 인지하고 삽니다 같은 해가 뜨지만 하루 일과를 지내다 보면 매일 전과 다른 그 무엇을 발견해내고는 합니다 어떤 때에는 이런 차이들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냥 평소와 다른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특히 혐오범죄라든지 차이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인 쟁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 내에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사상 이런 일반적으로 흔히 소수나 차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차이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SNS나 소셜미디어들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많은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차별과 범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반평등대우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을 사유로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U, 이사회도 다양한 지침을 만들어서 인종이나 출신, 민족의 구별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평등대우원칙 이행이라는 지침을 만들기도 했고요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남녀 간의 기획윤 등 그리고 평등대우원칙 이행에 관한 지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도 이와 유사하게 인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종교, 연령, 성별, 성적지향, 결혼여부, 가족관계, 신체적 장애, 사면을 받은 유죄 판결, 유무 등을 근거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라고 2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다양한 나라에서 이러한 법안들을 만들어서 차이, 차별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차이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사회 내에는 방금 언급했던 것과 같이 다양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연령, 성별, 인종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죠 차이는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 다르다라는 것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영어사전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디퍼런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측면이나 상태의 비유사성 본성, 형태, 품질면에서의 같지 않음 다른 것, 혹은 평균과 구별되는 특징 대비되는 상황과 구별되는 요소나 요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호에서의 구분과 차별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선호, 기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견에서의 비동이 다름을 해결할 수 없는 사례나 요인 그 다음 수학적인 차원에서 양과 측정치의 다른 정도 그 다음에 상황이나 효과에서의 큰 변화 이렇게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들을 보면 다르다는 것에서는 구별되는 것, 대비되는 것, 그리고 선호되는 것 이런 것들이 특정한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아주 단순한 차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몇 가지 도형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면 색이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차원, 3차원 도형, 그리고 등글거나 각이 있거나 이런 도형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다르게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차이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색이 같은 것, 형태는 다르지만 색이 같은 두 개 그리고 3차원 도형, 2차원 도형 중에 네모난 것 그리고 비록 3차원과 2차원이긴 하지만 둥근 것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둥글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또 어떻게 정의될지 그거는 또 궁금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시각적인 것을 이용해서 눈에 띈 직관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제가 구분한 것을 보면 다른가 내가 구분한 것의 다른 것과 정말 다른가 저 구분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어떤 차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기준에 대한 동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차이, 어떤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고 정의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코끼리 따쥐라는 동물이 발견됐습니다 1968년 이후에 자취를 감추어서 아마 멸종되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적이 드물어지고 그러면서 좀 더 자유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졌나 봐요 코끼리 따쥐가 드디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김새는 쥐 같은 거죠 이름도 생소하긴 하지만 생김새는 쥐인데 코끼리같이 좀 긴 코를 가지고 있는 포유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아서 우리가 이걸 구분한다 그러면 쥐로 구분한다고 해도 외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DNA에 따르면 DNA를 보면 코끼리 따쥐는 코끼리와 먼 친척관계에 있는 포유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형의 기준, DNA,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코끼리 따쥐는 구분될 때 쥐와 같이 묶일 수도 있고 코끼리와 같이 묶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나름 어떤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재미있는 동물 중에 하나는 오리노구리입니다 오리노구리 표본을 처음 만들어서 영국 왕실에 보고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분노했다고 해요 이거 거짓말이다 오리노구리는 아시다시피 오리주둥이를 가지고 있고 너구리의 몸에 다양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포유류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난생포유류라고 하고요 포유류인데 알을 낳는 거죠 그리고 단공목으로 분류됩니다 직장과 비뇨생식관에 하나의 총 배설강으로 형성되어 있는 포유류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체온이 8도에서 28도 사이에서는 체온 변화, 기온 변화가 없으나 이 밖에서는 변혼성입니다 포유류지만 변혼성을 가지고 있고 주둥이는 오리와 같은데 새끼는 이가 있다 그러나 다 자라면 없어진다 그리고 난생인데도 태반, 난생이기 때문에 태반은 없습니다 포유류인데 태반이 없고 젖샘은 있지만 젖꼭지가 없어서 부하된 새끼들은 유선극, 피부에서 젖이 흘러나오는 것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수중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괄키가 있다 이 동물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기준을 찾지 못한 거죠 그냥 다른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목으로 지정을 해서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어떤 기준을 볼 때 과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래서 어떤 차이를 발견할 때에는 생각보다 많은 지식이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차이를 느꼈을 때 과연 그만한 지식을 동원해서 판별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유의미한 차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는 차이가 발견됩니다 그러나 어떤 차이는 딱히 나하고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색 사과와 초록색 사과 큰 빨간 사과, 작은 초록 사과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사과일 뿐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에 선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경험에 의해서 초록색 사과보다는 빨간색 사과가 맛있더라 나는 그렇다면 빨간색 사과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커서가 아니고 빨갛다는 이유 때문에 빨간색 사과가 선호되는 거죠 여기는 구분이 되는 다양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선호되는 것들이 어떤 차이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선호가 차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이고요 기준을 설정하는 주체는 누군가에 의해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주체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그 차이의 기준을 제시하는가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차이는 주목을 받기도 하고 어떤 차이는 간과되기도 합니다 간과되는 차이는 사실상 많은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차이에는 구분이 있는데 선호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특정 선호는 특정인에게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다른 의미가 공유되고 동의하는 거죠 확산되고 선택되고 확산이 되게 되면 차이를 경계로 해서 차이의 경계점에서 집단이 발견되게 됩니다 결국은 기준을 설정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의 집단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들 파란색 사과, 초록색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라는 차이가 결국은 차이의 기준에 대한 동의와 선택 그것의 공유와 확산을 따라서 집단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집단이 조화를 하느냐 갈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그런 법령들과 조치들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런 노력들로 이어져야만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발견했던 어떤 차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어떤 차이가 조만간에 집단의 발견으로 이어지고 갈등의 요소가 되고 혹은 발전의 동인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초록색 방어 입장하는 것처럼 승부를 topped 자막을ん 감사합니다.